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지아입니다. 비 소식이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해 보실까요?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택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견조한 경제지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동지역 불확실성도 이어졌는데요. 이란이 가자지구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장 종료 후 실적 발표가 예정된 넷플릭스와 테슬라에 대한 불안감 역시 주가에 불행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베이지북이 공개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 경제는 9월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타이트한 고용시장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물가의 경우 완만한 속도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전략가는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닝 시즌 초반 성적은 긍정적인 자신의 견해보다도 좋았다고 전했는데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펀더멘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장비업체 에보트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당뇨병과 심장병 환자가 감소하고 관련 의약품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CEO는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 치료제와 자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혈당 측정기는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혈당 측정기와 신장 투석기 업체들도 강세를 보인 점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은 에너지 기업 강세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이슈에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블룸버그가 관계자 발언을 통해 대본에너지가 M&A 예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인수 대상은 마라톤 오일인데요. 최근 몇 달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가 상승과 M&A 이슈가 더해지면서 에너지 업종은 S&P511기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장 종료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이상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개정 공유 금지 정책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회 거래에서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준비하시는 하루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